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용도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용도지구는 이제 용도지역 위에다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용도지역 위에다 지정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학원을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학교 그만두고 학원 다니는 게 아니라 학교 다니면서 미술학원도 다닐 수 있고 수학학원도 다닐 수 있어요. 어른애가. 그래서 만약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다 또는 상업지역이다 그랬을 때 그 위에다가, 위에다가 뭡니까? 뭐 고도제한을 준다든지 또는 이제 경관의 제한을 준다든지 그랬을 때 용도지구를 추가적으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험의 포인트는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고 용도지역의 기능을 더 강화 또는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구가 들어갔죠. 굉장히 많이 시험에 출제됐던 부분인데 용도지구 세 분이 계속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용도지구의 세 분과 용어 정의 두 가지만 잘 정리되시면 될 것 같아요. 용도지구에서 용도지구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별토부장 또는 시도회사 대도시장, 도시군의 결정권이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에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서 법률상 용도지구의 종류가 있는데 시험에서 출제되는 건 뭐예요? 이름은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음식의 종류하고 똑같은데 경과는 경치에 관계된 거고요. 고도는 뭐예요? 높이에 관계된 겁니다. 높이, 높이에 관계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방화는 뭐예요? 불에 관계된 거예요. 방제지구는 재해, 물날리죠. 물불 안 가리고 해서 물불이니까 우리가 소방방제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에 관계된 건 뭐예요? 방제지구.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뭐예요? 비만 오면 잠기린 지역 있죠? 그런 데를 방제지구라고 하고 방화지구는 뭐예요? 주로 상업지역에서 건물들이 이제 높은 건물이 있었을 때 이 건물들이 불에 이제 일반적으로 건폐율이 높다 보니까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아 나는 뭘 할 수 있다? 난 나무로, 목재로 집을 지을 거야 라고 이제 내 마이웨이로 짓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옆에 있는 건물까지 같이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무슨 지구다? 방제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방화지구 이런 방화지구를 지정하면 상업지역에 주로 방화지구를 지정하면 건물을 내화구조나 불현재를 이용해서 줘야 돼요. 이제 보호지구는 이제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중요시설물이 뭐예요? 학교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이런 것들,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시설의 보호지구가 됩니다. 뭐 군사시설 보호 이렇게 우리가 의미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 취락지구는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 주로 이제 취락이라는 건 거기에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뒤에 설명하지만 자연취락지구랑 집단취락지구로 나눠지게 됩니다. 시험에서 구변되는데 주로 자연취락지구는 녹취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허벌판이잖아요. 허벌판인데 이 허벌판에서 여러분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 시골에 가면요. 가끔 이런 게 있잖아요. 이장님이 자, 여러분, 여러분. 아, 이장입니다 하고 방송 나오고 거기 수돗물 나오고 마을에 관 있고 이런 데가 자연취락지구예요. 왜냐하면 녹취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대체적으로 뭐예요? 미개발지예요. 개발이 안 된 지역이다 보니까 허벌판에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한다? 이 허벌판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수도 놔주고 어린이 노릇도 놔주고 마을에관도 놔주고 교회도 있고 이런 데가 자연취락지구고요. 또 개발재앙구역은 뭐예요? 영어로 그린벨트죠. 그린벨트에서도 사람들이 뭐예요? 모여 살아야 되는 데가 필요하니까 집단취락지구로 모여 놓아서 사람들 삽니다. 그러니까 용도지구, 용도구역 안에 용도지구가 주정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지능지구는 별거 아니고 온천이 터졌다. 온천이 터졌어요. 시골에 온천 터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천 터졌으니까 거기에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관광휴양개발지능지구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하는 게 뭐예요? 개발지능지구가 되는 거죠.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우리가 유흥업소 같은 데 있잖아요. 유흥업소 그러면 오빠 놀다가 이런 데 고등학생들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놀다가요 하면 놀다가 하면 안 되니까 청소년들의 보호등을 목적으로 하는 데가 특정용도제한지구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좀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정의를 시험에 다음 용어에 연결이 바르지 않는 것을 이렇게 시험에 출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만약에 우리가 이제 복합용도지구라는데 지역의 토지이용상 주변 여건들을 고려해서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망에서 특정 입시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상업지역이고요. 여기가 3종 일반주거지역이에요. 아파트가 있는 거죠. 이 지역의 3종 일반지구의 용적률은 대체적으로 300% 정도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지역이 오피스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오피스를 지으려면 어떻게 되면 준주거지역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예요. 근데 여기 있는 상하수도가 500%까지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럼 3종 일반주거지역이면서 준주거에 들어가는 오피스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여기서 한 3분의 1 정도만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해요. 이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면 여기는 뭡니까? 오피스를 지을 수 있어요. 용적률은 300%로 하고 그 다음에 오피스를 지을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규제가 완화되는 지역인데 우리가 외우실 때는 이게 복합용도지구는 땅값이 3배 이상 뛰거든요.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아이고 배야 그래서 배복자를 써서 복합용도지구 하시면 돼요. 복합용도지구고 주상복합건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제가 완화되는 지역이니까 이걸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행영상 용도지구의 세 분인데 이게 세 분이 뭐 한 분, 두 분, 세 분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기까지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가 시험에서 출제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용도지구 중에서 우리가 짜장면 같은 경우에 어떤 음식점이 왔는데 짜장면이 간짜장 있고 쟁반짜장 있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탕수육은 그냥 아예 한 가지 종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용도지구 중에 세 분 되는 게 있고 세 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우실 때 세 분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는 시험에 많이 출제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제 친구 중에 그 성씨가 경씨라는 애가 있어요. 경씨. 근데 얘는 뭡니까? 성격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경방보라는 애가 있는데 방역이 방보야. 취하면 개가 돼요. 그래서 경방보, 취계인데 이게 세 분 되는 겁니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경방보, 취계. 경방보, 취계는 뭐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 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출제위원이 어떻게 출제를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용도지구를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만약에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 용도지구의 세 분이 바르지 않은 것을 시험에 출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짜장면을 세 분할 때 간짜장, 쟁반짜장, 갑자기 뭡니까? 볶음탕. 볶음탕이라는 짜장면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시험에 출제할 때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 되는 이름을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경치가 좋은 데가 어디냐면 경기도 가평입니다. 가평. 가평이 있는데 거기가 경기도 1등이래요. 가평. 인구가 제일 많이 유출되죠. 경치가 좋은데 왜 유출될까요? 살기 나쁜 도시 1이랍니다. 산부인과가 없어요. 그래서 아프리카하고 사망률이 같답니다. 임산부가. 그러면 그런 데는 이제 사실은 경치는 좋으니까 놀러가긴 좋잖아요. 가평이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경관이 좋은 가평에 뭐가 특산물이면 자시 특산물이에요. 자. 그래서 자시 특산물이다. 그래서 가평의 경관이 좋은 가평은 자시 특산물. 그래서 자시 특. 어차피 시험 문제에 머릿글자로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시 특산물이다. 그래서 자시 특. 그래서 자시 특산물이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시 특산물이다. 자시 특산물. 그다음에 이제 방제지구는 뭘 날리잖아요. 그래서 시가지 방제. 자 그럼 자연방제지구 경관지구는 뭐죠? 산이에요. 산. 산이 있는데 구렁지가 자연이야. 그래서 자연경관지구가 지정됐을 때는 자 보세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여자들은 뭐예요? 화장발. 남자는 수트빨. 산은 무슨 빨이에요? 봉우리빨이라고 하거든요. 봉우리를 이제 넘으려고 하는 거죠. 다. 그러니까 이 봉우리. 자연경관지구가 지정되면은 이 서울시 경관조류에서 이 봉우리를 넘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산타월을 넘는 걸 지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방제지구. 시가지 경관지구는 길거리. 우리가 전부 다 교복 입듯이 이 동네는 전부 다 뭐야. 여러분들 뭐 다 그런지는 아니지만 경남 통영에 가면은 전부 다 지붕이 오렌지색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전부 다 애들이 검은 교복 입은데 지가 빨간 옷 입고 다니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깔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가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 특화경관지구. 요즘에 마스크가 많이 팔리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특수에요. 마스크 특수가 있다고 해서 수계인데 이거는 한강조망권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특수부대 할 때 특수. 그 다음에 이제 방제지구인데. 자. 방제지구는 자. 방제를 시작하자. 그래서 자. 방제를 시작하자. 그래서 방제지구에요. 그래서 시가지 방제지구는 이제 여러분들이 서울의 방배동인데 방배동이 지대가 낮아요. 비가 오면 물이 잠겨. 그러면 여기를 시가지 방제지구가 돼서 여름이 되면 뭐예요. 하수도 같은지 정비해 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자연 방제지구는 여러분들 저 울릉도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명이나물이 유명해요. 여러분들 이제 밥 먹을 때 삼겹살 먹을 때 명이나물에 싸먹고 그러시는데. 이 명이나물을 캐러 가요. 근데 거기 이제 절벽 같은데 아줌마들이 다 아줌마 비나하는 거 아닙니다. 아줌마 아저씨들이 다 안 캐러 가니까. 가서 가다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그 동네가 명이나물이 특산물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난이도가 높은 절벽 같은데 있는 것만 뭐예요. 이게 명이나물이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 명이나물을 캐러 간다고 봉지 들고 가다가 명이 짧아져. 죽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런 데는 펜슬 같은 거 쳐서 명이나물 캐지 마세요 라고 해서 자연 방제지구가 되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대충 해야 돼?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호하니까 보호지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불국사 있죠. 불국사. 불국사 앞에 술집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은 뭐냐면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 때. 생태계 보호지구는 바이오톱, 비오톱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도령용이 있다든지 1급수에 뭐가 있다든지 이런 데는 생태계 보호지구가 진행되면 건물을 못 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태계를 죽여야 돼. 건물을 질려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 우리가 이제 충남 태안에 가면 소나무 밭이 있어요. 소나무 밭이 태안에. 이 소나무 밭이 이게 생태계 보호지구 지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펜션 짓는데 나는 소나무가 있으니까 건물을 못 지는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이 밤에 가 가지고 이 나무에다가 뭐랬어요. 수관에다 주사를 놨어요. 제초재 같은 거를. 고망 뚫어서. 나무 다 죽었지. 그래갖고 감옥 갔어요. 왜? 이 사람이 나무만 없으면 이게 뭐가 돼요? 그래서 재선충 같은 거 생기면 좋은 거야. 왜? 소나무가 다 죽으니까. 이제 굳이 생태계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생태계 보호지고 사는 사람들은 생태계를 파괴해야 돈을 버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경치 좋은 데는 원래 땅을 사는 게 아니에요. 경치 좋은 데는. 드럽고 지저분한 데 사는 거죠. 왜? 드럽고 지저분하면 지저분하니까 재개발하잖아요. 근데 시골에 경치 좋은 데 봐봐요. 거기는 국가가 못 건들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친구들끼리 아까 그 경보항보 취계 된 친구 있죠. 야 취했으니까 자 집에 가자. 취했으니까 자 집에 가자. 이게 시험이 자주 나와요. 취했으니까 자 집에 가서. 자연취락지구는 녹취지역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취락을 정비하게 하는 거고.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지향구역인데 그린벨트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린벨트 안에도 집이 있어야 없어요. 원주민들이 집이 있잖아. 그럼 우리가 개발지향구역에 집단취락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외우실 때는 지나가다 그린벨트가 있어요. 만약에 그린벨트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린벨트가 있는데. 자 그린벨트가 있는데. 자 여기 그린벨트가 있는데 거기서 어느 집에서? 왈왈 개가 지져요. 왜 개가 지져요? 집단취락지구니까 개발지향구역. 개가 지는다고. 그래서 집단취락지구. 사람들이 모여서 하니까 개 길른단 말이에요. 시골에서.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진행지구는요. 주산관복특인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거, 산업. 주거는 뭐예요? 아파트 짓는 거고요. 산업은 뭐예요? 공장 만드는 거예요. 관광은 뭐예요? 놀러 가는 거죠. 복합은 뭐예요? 섞는 거예요. 그래서 둘 이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둘 이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둘. 둘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특정 개발진행지구는 이거 왜? 예를 들어서 요즘에 BTS 유행이니까 한류문화지구 이런 식으로 외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험에서 중요한 게 특정 용도제한지구라는 게 있어요. 용도제한. 이거 특정 용도제한지구는 뭐야? 이거는 청소년에서 특정 용도제한지구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거고 복합개발진행지구라고 있었죠. 복합개발진행지구는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가 있었잖아요. 복합용도지구는 뭐예요? 행위진행이 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개발진행지구는 지능이야. 지능이. 지능이. 특정 개발진행지구는 왜가 나와야 돼요. 특별히 왜. 근데 특정 용도제한지구하고 헷갈리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름이 헷갈리니까 조금 헷갈리는 것들을 정리해 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임편지, 차임편지, 차임핀인지 이렇게 이름이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네. 이게 이제 용도지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것들? 경관지구가 지정되면 경관에 대한 용도지구 제한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역시 아저씨한테 물어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대부분의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은 뭐에다? 조례에 있어요. 조례.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있고요. 조례에 의하지 않는 것들이 시험에 출제되겠죠. 그러니까 조례에 있어요. 그래서 조례의 대부분이 특강특특식.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냐면 특별시, 광역시의 또는 조례로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조례. 조례. 그러면 이제 조례에 맞춰야 되는데 그럼 조례가 아닌 경우가 시험이 나겠어요? 조례가 아닌 경우가 시험에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걸 구별하는 것들이 시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어느 지역이, 볼게요. 이 지역이 만약에 상업지역이에요. 자, 상업지역이다. 상업지역에는 뭐야?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지역을 방화지구로 지정해요. 방화지구로 지정되면 여기서는 뭐야? 재료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규질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 이 높이, 비행기가 날아다녀. 그런데 법적 용종률을 재면 안 돼. 그래서 여기는 뭐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고도지구가 돼요. 고도지구로 고도지구가 지정되면 서울시도시군관리계획에 보면 45m 이렇게 써 있어요. 45m 하면 45m에 맞게 짓는 거야. 그럼 이 지역은 어때요? 자, 토지이용계획을 띄워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토지이용계획을 띄워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이고 용도지구상 방화지구 고도지구라고 지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면서 미술학원하고 수학학원 다니고 용도지역은 중복이 안 되지만 용도지구는 중복이 된다는 게 시험의 출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조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조례인 것과 조례가 아닌 것들에 관한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가 돼요. 그걸 구별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냐 조례가 아니냐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번 하나씩 생각해 볼게요. 먼저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리를 할 때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포인트를 잡아 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제 친구가 이제 술을 많이 먹는 애가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고개 들어 인마 취했냐고 해서 고개 취 라고 해요. 고개 취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조례인데 고도지구라는 게 있어요. 고도지구가 지정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요. 고도리, 고도리입니다. 지오리가 아니라 그래서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고요. 자, 그럼 개발진흥지구는 개발진흥지구는 개발진흥은 이거는 이제 개발하고 지능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으로 합니다. 개발계획과 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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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계획 자, 그럼 취약지구 같은 경우에는 둘로 나눠지죠. 취했으니까 자, 집에 가자. 자연취락지구랑 집단취락지구예요. 근데 제 친구가 취했는데도 집에 안 가요. 그러면 제가 되게 화가 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집에 갔어요. 갔어요. 근데 새벽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 그 다음날 아이들하고 놀이동산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코를 드르렁드르렁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거기다 직계를 집은 거예요. 빨리 직계를. 그래서 직계로 집죠. 그래서 직계로 집계되면 뭐가 돼요? 자국이 남죠. 자국이 남죠. 직계자국. 이게 기출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집단취락지구는 뭐예요? 개특법. 개발전의 특별조치법이 되는 거고. 그렇죠? 개특법. 집계. 자연취락지구는 직계자국. 자연취락지구는 뭐예요? 국계법. 그래서 국계법 시행령의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 자연취락지구에 관한 내용은요.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데 이 자연취락지구는 시골하고 똑같아서 녹감농자에 들어가는 동네냐.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거면 4층 이하의 건물이 들어가요. 참고로 4층 이하의 건물이 들어갑니다. 건물이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은 노래방까지 들어가요. 노래방. 노래 연습장. 연습장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골 사람들은 뭐예요? 힘들면 노란곡 불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의원도 들어가요. 할머니들은 홀이 아프니까. 그런데 안 들어가는 게 딱 두 가지가 시험에 달라요. 자연취락지구에서. 보통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 안 들어가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안 들어가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격리 정신병원 안 돼. 손담비라고 아시죠? 내가 미쳤어. 그래서 시골에 격리 정신병원이 들어가게 되면 주거 지역에는 격리 정신병원이 못 들어가거든요. 또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시골에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템표에 미친 놈이 놔둘고 와서 사람 다 죽인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격리 정신병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장례시설이 안 돼요. 여기는. 장례시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장례시설이 있고 동물 전용 장례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 전용이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데 이 장례시설이 못 들어와요.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죠. 이런 부분을 포인트를 맞춰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것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가볍게 그냥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다 하고요. 경관지관에서 건축 제한. 아까 고개치에 속하지 않죠? 고개치에 속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된다? 조례. 조례입니다. 조례에 의한다는 거예요. 조례에 의한다. 그렇죠? 조례. 조례에 의한다. 조례에 의하니까 외울 필요 없죠. 조례. 조례에 대해서 따로 정할 수 있고요. 조례. 나머지 외우실 필요 없어요. 조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례. 자, 고도지관의 건축 제한. 아까도 얘기했죠? 고도지구에서는 뭡니까? 도시군 관리계. 고도리가 된다고 그랬죠. 고도리가 된다고 그랬고. 자, 방제지구는 뭡니까?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방제지구는 어느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지정돼. 의무적 지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의무적. 의무적 지정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상습적으로 침수가 나서 10년에 한 2명씩 죽는다고 하면 의무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취락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은 아까 뭐야? 자연취락지구 국계법 시행령이에요. 국계법 시행령. 아까 대충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이 들어가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관에서는 뭡니까?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가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 특정정도 제한지구. 청소년도 오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도 역시 조례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시는 게 아니라 조례를 외우는 게 아니라 고개치만 외우시면 나머지는 다 조례라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고요. 보호지구관에서의 건축 제한인데 보호지구도 역시 뭡니까? 조례죠. 조례. 조례입니다. 조례요.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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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역중생 조례입니다.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이 문제가 돼요. 복합용도지구가 시험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복합용도지구는 역시 조례로 하는 건 맞는데 조례가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인지도 문제가 되냐면 복합용도지구에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일반주가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복합용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보편적으로 봤을 때 1, 1, 개예요. 일일이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인데 준주거에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반공업지역인데 중공업에 들어가는 건물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이 정해 있어요. 그래서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그렇죠.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해야 될 게 전체의 3분의 1 이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제 이 복합용도지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복합용도지구를 어느 지역에 지정할 수 있는지가 시험에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용적률은 그대로고 용적률은 그대로고 그대로예요. 그대로고 그 다음에 건축지안만 완화되는 거예요. 만 완화되는데 시험에서 출제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만약에 완화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시험에서 출제했던 게 뭐냐면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이 들어가는데 이거 준주거지역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준주거지역은 아니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의 같은 블록 안에서 용도지역이 바뀌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못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마실수라든지 장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락시설 같은 것들은 거의 못 들어오게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서 그리고 일반공업지역이라도 이게 중공업지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원래 중공업지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는 못 들어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원래 17평짜리 콘도의 일반 콘도인데 24평짜리 콘도로 제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날 콘도가 꽉 차서 그러면 이제 24평짜리는 조식부패도 무료고 수영장도 무료고 사우나도 무료야 왜 회원이 VIP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얘는 지금 17평에서 24평으로 건물만 늘어나게 되는 거지 원래 뭐예요? VIP 회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 조식부패나 사우나는 누릴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준주거지역에 모든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러이러한 건물들은 뭐예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되는데 준주거도 되지만 여기가 안 된다. 그리고 국토교육법 시행시 부득이한 사유로 신설할 수 있어요. 용도지국 외에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촉진지구라고 해서 아침에 7시부터 9시까지는 이제 대중교통만 다녀라 버스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소한대로 그치도록 왜 7시부터 9시까지. 그래서 기존의 용도지국 구역에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용도지구 행위지원에서 강화되는 건 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해서 용도지구의 내용을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도지구 마치고 다음 시간에 용도구역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